정정혜정 저희가 이름을 정하기까지 고민과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세계로 나아가서 월드스타가 되자 라는 뜻의 March around the planet 이라는 뜻과 저희 멤버 다섯 명 그리고 팬 여러분들의 사랑 하나가 합쳐져서 식스가 결합되어 MF6라는 이름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아마 내년 1월쯤에 일본에 갈 계획이 또 있고요. 그리고 일본은 물론이고 이제 또 더 멀리 뻗어 나아가서 중국도 기회가 되면 가고 싶고 여러 나라를 돌면서 여러 나라의 팬분들과 함께 K-POP 문화를 즐기고 싶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